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밤성당 청년 찬양 D 응채웅입니다. 찬양 이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모두 다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들을 찬양은 두 번주에 이어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그리고 새로운 개명 같이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앞에 의자에 보이시는 빨간색의 기도봉 동체 성과 보시면 첫 번째로 36번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함께 찬양할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36번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성대 가신다 성대 가신다 하나님처럼 영원히 가슬리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더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바람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문하신 하늘인 사랑 언제나 독일하신 주 전문하신 하늘인 사랑 영원히 가슬리네 전문하신 하늘인 사랑 언제나 독일하신 주 전문하신 하늘인 사랑 영원히 가슬리네 전문하신 하늘인 사랑 영원히 가슬리네 전문하신 하늘인 사랑 영원히 가슬리네 영원히 가슬리네 영원히 가슬리네 영원히 가슬리네